사업을 발표할 기회가 많은 기업 대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발표는 무난하게 했는데 청중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다. 좀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OBC 구성은 오프닝, 바디, 클로징 이 구성을 말하는데요. 이 세 개의 큰 뼈대부터 잡고 세부 내용으로 살을 붙여가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소개나 1분 스피치의 경우에는 서론을 펼칠 시간이 부족해서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지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왜 이 프레젠테이션을 들어야 하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오프닝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설득하려면 뒷받침할 몇 가지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두 가지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네 가지가 넘어가면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기 쉬운 숫자도 3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도 3을 활용한 3의 법칙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핵심 강조에서 그치지 않고 비전을 반드시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비 창업가에게 힘을 주는 발표였다면 오늘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얼마나 더 도약할 수 있을지 또 기업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 전략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혹은 사업에 대해서 발표했다면 이 사업이 우리 생활을 얼마나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 앞으로의 비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